오늘은 우리 은사개발세미나 이런 주제로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는 것이 꿈이라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안에 세 가지가 없어져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안에 세 가지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름하여 삼무교회 세 가지가 없는 교회 첫 번째 없어져야 될 것은요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됩니다 뭐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 시간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저 중청의 저 구석쪽 아니면 등잔 불 밑이 어둡다고 여기 앞쪽 아니면 저기 저 뒤쪽 사각지대 아시죠? 사각지대 눈길이 잘 미치지 않는 곳 좀 후미지고 사람들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그런 곳 이게 사각지대거든요 교회 안에는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모든 성도들에게 골고루 비추어져야 되고 모든 공간 모든 구석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는 교회 두 번째 없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범천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려야 됩니다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내가 가진 핸디캡 때문에 소외가 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요즘 소외 시키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게 있죠 뭡니까? 뭐죠? 왕, 왕따, 왕따 문제 아이들을 따돌리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집중적으로 왕따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죠? 교회도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어야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는데 자꾸 소외가 되기 시작하면 끼리끼리 모이고 나는 안 배워주고 자기들끼리 소곤소곤소곤 하는데 내가 가면 뭐 그냥 아무 일 이런 소외감을 느끼면 안 됩니다 목회자인 저와 우리 모든 교회 중직자들이 그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교회를 잘 살펴야 됩니다 성도들을 살피고 돌아보고 혹 인상이 너무 굳어있는 성도가 있으면 찾아가서 혹 안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무슨 걱정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서로서로 살펴줘야 됩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없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종종 우리 교회는 산무 교회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역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여러분이 기억할 때까지 되풀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 사람의 은사도 사장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의 은사도 사장이 뭡니까? 땅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줬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얼마나 엄하게 구주섭니까? 묻어뒀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은사도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모든 은사가 다 발휘되어 가지고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어떤 영역이든지 내가 받은 은사대로 이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산무 교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 한 사람도? 소외되지 말아야 된다 한 사람의 은사도? 그렇습니다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고 소외되지 말아야 되고 사장되지 않아야 됩니다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이 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공평이 아닙니다 그건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얘기지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할 때에는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게 얼굴도 생기게 하시고 쥐도 딱 적당하게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시고 딱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이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것을 주신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십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열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 가지도 안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많이 가졌으면 아홉 가지를 가졌고 가장 적게 가져도 한 가지 이상은 다 가졌습니다 아홉 가지를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게 아홉 가지를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에 위대하게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한 가지를 가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잘 개발하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숨기면 한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열 가지, 아홉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공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작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도 해보았습니다 나의 기질은 어떻고 또 나의 가지고 있는 열정은 무엇이며 나는 어떤 일에 좀 남다른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작년에 좀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좀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이 저런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룹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로마스 12장 1절에 나오는 그름으로 여러분 이 그름으로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로마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 아시죠? 구원이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이며 은혜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뭐 이런 신앙의 교리를 쭉 얘기하는 게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너희가 갑없이 구원을 받았다 그름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만선의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름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12장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12장 1절부터는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재물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도바울은 삶의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각양 주신 은사를 가지고 숨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첫 번째 현장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1절, 2절에 나와 있고요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분수를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기억나십니까? 네 자신을 이게 가장 중요한 철학의 명제입니다 네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 말이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제일 모릅니다 저도 저를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잘 아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은 잘 알고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진짜로 잘 알고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어 여러분 자기를 아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러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좀 알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그냥 생각은 저 꼭대기에 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근데 현실은 항상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그냥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냐 뭐 자기가 무시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냐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생각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은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못 말립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막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도 참 문제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막 목이 뻣뻣하게 교만한 사람도 문제지만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죠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도 여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보면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교만하게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고 정반대로 자기를 한없이 한없이 낮추는 너무나도 자기를 비굴하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자존감이 없어가지고 자기를 그냥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교만과 비굴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교만과 비굴은 같은 말입니다 자기를 막 교만하게 하는 사람이 이면에 보면 이 비굴한 게 참 많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사대로 몸된 교회를 숨기려면 제일 중요한 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숨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멋지게 몸된 괴를 숨길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너무 교만해서도 너무 비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런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연말에 부장집사님이 찾아가서 내년에는 교사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저는 교사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말이 다 맞는 말이죠 근데 누구는 자격이 있어서 합니까 집사님 기도하고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도 저는 믿음도 없고 저는 뭐 성경도 아는 것도 없고 너무 심하게 그러면 이건 겸손이 아니고 이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로운 생각도 주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권함을 받고 또 숨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 너무 겸손하게 사양을 하시면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데 내가 끝까지 내가 못할 이유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면 여러분 그게 교만이겠습니까 교만이겠습니까 그건 지나친 겸손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거부하면 이건 교만이죠 그러니까 교만하고 비굴하고는 이게 다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올해에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셔서 어떤 일이라든지 여러분이 숨길 수 있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하나는 콜링입니다 콜링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콜링 소명 소명이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사로 부르시고 찬양대원으로 부르시고 주방의 숨기미로 부르시고 차량 봉사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때로는 목회자로 때로는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게 콜링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과 교회의 모든 숨기는 이런 콜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이게 인간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있는지 이 콜링을 확인해야 됩니다 소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미션입니다 미션 미션은 뭐죠?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입니다 우리의 책임감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주님의 일에는 콜링과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과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과 우리의 자원함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몸된 교회를 잘 숨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중도에 힘든다고 포기할 수도 있고 맡은 일을 게을리 할 수도 있고 또 지나치게 자기 열심으로 오히려 그 일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콜링과 미션 소명과 사명 부르심과 자원함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숨기고 있는 그런 여러분의 숨김의 영역에서 두 가지를 늘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르심을 내가 확인하고 있는 것 또 나에게는 이 사명에 대한 이 일에 대한 사명감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있는가 그런데 다 없는데 그냥 마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이거 안 하면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억지춘향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역은 콜링과 미션 부르심과 자원함 이런 걸로 숨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4절과 5절에는 몸과 지체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있는 여러분 이게 몸 된 교회를 숨기는 데는 정말 중요한 논리입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과 지체 여러분 몸은 뭐죠? 몸은 몸 아닙니까 우리 몸 그렇죠? 팔다리 몸통 몸이고 지체는 뭡니까 그 몸에 붙어 있는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또 우리 안에 있는 뇌나 소장이나 대장이나 십이지장이나 이런 것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하나의 몸을 말합니다 하나의 몸 한 몸 하나의 몸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할지 동의를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내가 당신과 한 몸이라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한 몸이어서 영광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합시다 제가 당신과 한 몸이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표정이 영 안 좋으십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당신과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얼굴로 부부간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런 걸 단일성이라고 합니다 단일성 교회의 단일성 교회의 하나 됨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여야 됩니다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바로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다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경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런데 몸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백체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백체만 있겠습니까 수십만 가지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확인하지 못한 아직도 현대의학이 다 규명해내지 못한 우리 몸에 신비로운 그런 지체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몸 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다 지체들입니다 지체들 가운데에는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코나 귀나 머리카락이나 발가락이나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 안에서 또 다양한 지체들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너무나도 다양한 것입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각자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은사를 따라 자기가 맡은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게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 가운데 진짜 필요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몸에 모든 장기가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몸에 붙여놓았지 필요 없는 것은 몸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몸에서 떼어내야 됩니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이 계속 자란다 여러분 그걸 그냥 두면 그게 나중에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 모든 지체는 다 필요하고 너무나도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우리 몸의 지체로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사가 있고 반드시 우리가 맡은 직책이 있고 반드시 모든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교회를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건 안됩니다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은혜만 받고 손가락 하나 갖다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시면 안됩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이 됩니다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오후 원원킹 예배에 오시는 분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쓴 표현 때문에 시험 받는 분이 계시면 나중에 예배 맞추고 저한테 오십시오 기생충 같은 교회는 안됩니다 기생충은요 다른 데 빌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영양분을 훔쳐서 먹고 살아가는 이 나쁜 해충들 이걸 기생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생충이 존재하면 안됩니다 빨대 꽂고 피만 빨아먹고 말이죠 자기 배만 불리고 말이죠 자기 이익만 챙기고 그런 교인이 교회에 많아지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전부 다 몸된 교회에 한 가지라도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못해 휴지 하나라도 주고 진짜 하다 못해 설거지 하는데도 가서 좀 숨기고 말이죠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그냥 막 신발 마음대로 벗어놓고 들어가면 주일학교 시작하고 나서 조용히 가서 신발이라도 하나하나 챙겨 여러분 그 정도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몸의 지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냥 교회를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몸된 교회를 숨기는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는 고유한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의 온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범천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로 내가 몸된 교회를 숨기지 어떤 분들은 시간도 없고 또 정말 몸도 약하고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라도 하십시오 기도라도 해주십시오 낮이건 밤이건 여러분 시간 될 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해주십시오 물질로도 숨겨주시고 이도 저도 안되면 여러분 좀 따뜻하게 사람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아이고 일주일 동안 보고 싶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너무 좋다 오는 사람마다 좀 그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아니면 환하게 좀 인사로도 해보십시오 사람들 좀 꼭 껴안아 주십시오 우리가 한몸민 교회에 우리가 지체들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숨기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 찰 때 여러분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어느 한가지라도 숨기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제가 기생충 같은 교인이라고 해서 상처받아온 계십니까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는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인 되면 안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거기 앞절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은혜 은사 이 두 말은 참 비슷한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계신 은사는 은사 그 자체도 기프트 선물이라는 말이지만 은혜대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갑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을 있어서 받는 것은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건 대가라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 그건 대가지요 은혜는 뭡니까 나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내가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거주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덜 떨어진 사람은 자기가 가진 은사를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은사가야 돼 그 자랑하는 이면에 보면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그 은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수고의 대가로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착각 때문에 은사를 자랑하지 하나님의 은혜대로 받은 은사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숨기고 어떻게 하면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자기 은사 자랑이나 하고 말이죠 남들이랑 비교해가면서 누구 은사가 더 크니 적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뭐라고요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그다음 뭡니까 각각 각각 같습니까 다릅니까 각각 다릅니다 은사는 다 다릅니다 우리 몸에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각각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 밑에 나타나는 한 일곱 가지 정도의 그런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큰 범위로 묶으면 이런 이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속에서도 너무너무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믿으십니까 한 가지 이상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몸던 교회를 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고민을 해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다 하고 계신 분 계시는데 나는 뭐 그렇게 별 생각 없이 부담 없이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사람을 주셨고 내가 몸의 지체로서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내가 한 가지라도 섬겨야 되는데 한 가지라도 섬겨야 되는데 어떤 걸로 나는 교회를 섬겨볼까 어떻게 나는 몸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지체로서의 그런 섬겸 역할을 감당해볼까 여러분 그걸 두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뭡니까 내가 어떤 걸로 몸된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득이 되겠습니까 정말 한번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주십니다 그 은사를 깨닫고 그 한 가지 그것을 여러분의 기뻄으로 한번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콜링을 깨닫고 여러분의 사명감을 한번 섬겨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교회 생활과는 차원이 다른 교회 생활의 기뻄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범천교회 우리 부산범천교회 생각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역과 일방을 섬기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늘 우리 외치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우리 범천교회가 지역과 일방을 섬기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 한 가지라도 몸된 교회를 섬길 게 뭔가 그런 걸 고민하고 작은 영역이지만 아무도 봐주지 않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한 가지라도 정말 교회를 몸의 지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숨기면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부산범천교회 이 여섯 글자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숨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받는 은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도 안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도하셔도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한번 꼭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며 내가 몸의 지체로서 어떻게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한 가지라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한 가지라도 숨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꼭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일곱 가지가 나옵니다 예언 숨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극률을 베푸는 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보면 말씀으로 사회 가는 분이 계시고 또 이렇게 어떤 몸으로 숨기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구제나 극률 같은 또 어떤 물질이나 시간으로 또 이렇게 돕는 그런 큰 역할들이 있습니다 다 다양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또 가르치거나 예언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몸으로 직접 이렇게 숨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구제하거나 극률을 베풀거나 자기가 가진 물질이나 시간으로 이렇게 숨기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나 여기신 것을 깨닫고 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숨기든지 그 모든 숨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구절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그 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숨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다양한 은사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방언을 비롯해서 고린도 교안에서 수많은 은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결에 보면 내가 가장 큰 은사를 너에게 보이겠다 그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는 뭔가 하면 모든 은사가 유익되게 하는 것 모든 은사를 통하여 교회가 득이 되게 하는 원리가 뭔가 하면 사랑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는 사랑을 통해서 몸 전 교회를 숨겨야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른 의도와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몸에 유익이 안됩니다 자 이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 오래전 해가지고 지루하시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돌라 중등부 친구에 대해 여기 등장 밑이 사실은 은혜의 사각지 됩니다 맨 앞에 앉아서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꼭 숨김이 필요한 영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 주일학교 또 주방봉사 이런 것은 제가 좀 빼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량 봉사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빼고 여러분이 잘 몰랐던 부분들 아 그런 영역도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사 찬양대원 이런 것들 여러분 지금 숨기고 계신 분들 열심히 숨기시고 또 올 연말 되면 또 이런 교사들 지원 부탁하고 또 우리 찬양대나 찬양팀이나 뭐 다양한 그런 부분들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원해서 열심히 숨겨주시길 바라고 제가 한 일곱, 여덟 가지를 제가 좀 생각을 해왔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삼지공원입니다 삼지공원 여러분 삼지공원은 어디죠?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붙어있는 새로 이번에 구청에서 만든 이 공원을 누군가 좀 잘 청소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예 예 하고 계신 분 계시죠? 군사님 계신데 그래서 좀 같이 지원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언제라도 괜찮습니다 주중도 괜찮고 주일도 괜찮고 새벽도 괜찮고 밤에도 괜찮고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사실 삼지공원이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랑 이게 붙어있어서 우리 교회가 잘 관리하면 이 공간이 참 좋은 공간이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게 오픈하고 여러 날 지났는데 처음 우려와는 달리 거기에 노숙인들이 밤새 잠을 잔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환한 불을 켜놓았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 길을 조심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잘 관리하면 이 삼지공원이 아주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 지역마을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옆에 붙어있는 이런 공원도 여러분이 한번 숨길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휴지도 줍고 깨끗하게 관리하겠다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기도 반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 동안 매일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새벽에 반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씩 펑크를 냅니다 또 찬양을 잘하는 우리 윤목사님이나 이런 분은 괜찮지만 찬양을 못하는 전하, 정목사님 이런 분은 강정호사님 이런 분은 반주 없이 찬양하는 게 상당히 힘이 됩니다 새벽기도 반주에 좀 지원해 주십시오 지금 물론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반주를 할 수 있고 숨길 수 있는 분들은 좀 지원해 주십시오 누구라도 어려워하는 일입니다 새벽에 하루 새벽같이 나와서 반주하는 건 쉽지 않지만 여러분 혹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들 중에 이 일에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주일 새벽에 그동안 반주를 했던 자매가 이렇게 시집을 가서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주일 새벽 반주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 우리 교회 고동부 자매가 반주를 합니다 뭐 둘씩 이렇게 두 명이서 교대로 하기도 하고 또 한 자매가 몇 주를 이어서 하기도 하는데 제 마음에 제 마음에 고등학교 2학년이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이 주일 새벽에 주일 새벽 기도회를 반주를 한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뭐 잠을 좀 못 자고 혹 좀 다른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저도 그런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귀한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면 섬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천국에서 상급을 잃지 않겠다고 했는데 몸된 교회를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 볼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반주 여러분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비세 우리 토요일마다 하는데 토비세에 이렇게 보컬들이 있습니다 좀 찬양을 같이 불러주는 그리고 또 뭐 악기도 연주하고 드럼도 치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 일에도 여러분 좀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성대가 좋고 찬양을 잘하는 분 계시면 토요일 새벽에 제가 좀 함께 마이크 들고 좀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 혼자서 찬양하면 어렵습니다 박자도 들리고 가끔 엄도 놓치고 찬양을 좀 지금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해주시고 또 헌신하는 분들이 많으면 이렇게 홀수 짝추로 나누어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 방송실에도 봉사자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영상도 나오고 자막도 나오고 마이크도 이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 예배들이지만 지금 저 방송실에서는요 지금 뭐 계속 숨겨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일 하루 종일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릴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일부, 일부 예배가 있어서 그나마 일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일부 때 봉사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전 예배도 방송실에서 이거 봉사해야 되고 오후 예배도 이거 봉사해야 되면요 그분들은 은혜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숨기는 것 자체는 너무 귀하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일에 헌신해 주시면 이렇게 조금 로테이션도 해가면서 그렇게 숨길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방송실에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진을 이렇게 좀 촬영할 사람도 필요하고 자막 같은 것을 좀 봉사할 사람도 계속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 좀 자원해 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아래 위 아래 위 아래와 위 세대 간의 소통 이런 어떤 소통의 공간 카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늘 수고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가서 자 한잔 마시고 나오면 되지만 그것을 또 준비하고 또 뒷정리하고 바닥을 닫고 그럼 이런 일에도 여러분들이 좀 자원해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를 비롯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범천 유수레타가 토비세 시간에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서사역입니다 이런 일에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일 외에도 몸된 우리 교회당 우리 교회당을 청소하는 우리 매월 마지막 토비세 때 이 기관별로 청소를 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청소를 자원해 주시면 우리 관리집사님과 잘 연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외에도 구석구석에 숨길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저 아래층 우리 지하철 지하층에 보면 좀 구석구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할 일도 많이 있고 여러분 주일 지나고 나면 많은 성도들이 하루 온종일 이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 곳곳에 일이 참 많습니다 쓰레기 불러집수고도 해야 되고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에도 여러분들이 좀 봉사를 하면 어떨까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오청 제 목양실에 잠시 있으니까 아래쪽에서 막 얘기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아마 335 야외 카페에 모여 앉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그런 얘기가 참 정겹게 들려와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들어봐도 그냥 웅성웅성 소리는 들리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들렸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 그 얘기를 듣는 중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점심 먹고 우리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담소도 하고 얘기도 하는 것도 참 좋지만 뭔가 이렇게 섬김의 어떤 역할들이 있어서 그 시간 또 교회 구석구석을 이렇게 좀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참 의미 있겠다 참 보람되겠다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또 예배 끝나면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일날 교회 와서 내가 무슨 맡은 일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시간에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들도 참 있으면 교회가 좀 더 활기차지고 교회가 좀 더 건강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범천교회에 여러분 모두 주인의식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주인의식 우리는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떠내기가 아닙니다 우리 다 주인입니다 우리 범천교회에 우리 모두가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관리하고 정성스럽게 섬기듯이 여러분 몸된 교회에 다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인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곳곳에 우리의 작은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갈 때에 우리 범천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집시다 지체의식을 가집시다 우리 모두 받은 은사로 열심히 숨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아까 기도 한번 해보라고 한 제목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내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으로 교회를 좀 섬겨보겠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기도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 어떻게 먹는 교회를 숨길지 어떻게 성도들을 숨길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여 삶을 주님 앞에 돌아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명님이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주인의식을 가져가십시오 없는 교회 지체인 것을 하나님 한 사람의 은사도 사상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한 사람의 은사도 사상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한 사람의 은사도 사상되지 않게 하십시오 은혜에서 같이 되가 없는 상무 교회를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된 교회에 한 지체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부분을 섬겨야 될지 어떤 영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지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영혼 또 소외되지 말게 하시고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은사도 사장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앞선 일이든 뒤를 따라가는 일이든 드러나는 일이든 숨겨진 일이든 하나님 우리 모두 한 가지씩 몸된 교회를 숨길 수 있는 이 그룹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인의식을 가진 온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연말 또 내년 정말 많은 성도들이 다 몸된 교회에 한 가지씩 사역에 동참해서 우리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 건강한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교회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원해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계신 은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숨기기를 마음의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